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직업상담의 이론 및 접근방법 이론 시작합니다. 이 이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제일 제일. 이 세 번 쓰면 최상급이죠. 그렇죠. 베스트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이론을 잘 배우게 되면요. 첫째,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인문학 공부는 없습니다. 내 자아를 찾아가는 공부, 내 자아를 찾는 여행,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그래서 아주 실생활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담심리와 관련된 또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과목이 이론 및 공통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인도가 제일 좋은 국가 자격증들, 상담심리와 관련된 직업상담사 2급, 1급, 또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3급, 임상심리사 2급, 3급, 또 사회복지사 1급. 모든 과목이 프로위트부터 시작해서 11개의 각 이론 파트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만 여러분 잘 공부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자격증 시험에 공부하실 때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또 직업상담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뭐 이런 것 관련 직업상담원, 이런 관련된 공부하실 때 굉장히 유익해요. 나온 문제가 또 나오고 이론 맥락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탄 10위는 되는 그런 아주 유익한 이론들입니다. 잘 배우시고요. 잘 활용하시고 제가 포인트만 잘 찾겠습니다. 이 이론들은 각 대학에서 학교에서 4년, 대학에서 2년 정도의 코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6년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을 단기간에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각 이론의 핵심 포인트, 핵심 액기스를 제가 추출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내용들만, 또 실생활에서 필요한 이런 액기스 같은, 주옥 같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선별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 거룩하여라. 거룩이 어떤 뜻이냐면요. 분별하여라. 분별하여라. 또는 구별하여라라고.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여라. 선은 내 것으로 행동하고, 악한 건 버리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여라. 똥은 버리고, 된장은 먹고.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구별하여라. 나오는 건 내 것으로 취하고, 안 나오는 건 버리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가 나올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인 저 김덕희가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구별하여라. 거룩하게. 안 나오는 문제는 버리고, 나오는 문제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 함께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처음에 나오는구나. 버리라는 문제는 버려야 되는구나. 버리라는 문제를 안 버리고, 또 저거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또 공부해야지라고 하면 불신지옥입니다. 분석만이 아니면 죽습니다. 분석하다가 제가 일화를 하도 많이 설명해서 많이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42살 때, 노숙할 때, 산속에서, 심토해서 살았습니다. 치네가 엄청 많아요. 치네랑 같이 살았어요. 치네가 엄청 빨리 달려요. 잘 달립니다. 치네 다리가 100개라고 합니다. 100개가 잘 달려서 토끼가 깐적거리입니다. 치네야, 치네야. 너는 다리가 100개인데 어떻게 잘 달리니? 그래, 나 잘났지. 그런데 치네야 한 번씩 100개 다 분석하면서 걸어봐봐.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알았어. 치네 분석하다가 죽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노숙할 때 힌트를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다 공짜가 없습니다. 아픈만큼 성적하고 성숙하고 또 배우는 겁니다. 치네의 이론을 제가 노숙할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치네처럼 분석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나오는 거는 공부하시고 안 나오는 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버리는 게 지혜입니다. 6년치의 내용을 안 버리고 다 공부하면 여러분 공부하다가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 더, 자연스레처럼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수험생님께서는 항상 쫓겨요. 할 것도 많고, 분량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패키지 여행 가시면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 그 짧은 기간에 여기는 가십시오. 여기 가세요. 차에서는 주무시고, 여기 가세요. 이쪽은 보지 마시고요. 이게 가이드예요. 가이드가 없으면 뭐 할지 몰라요. 제가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시간 충분합니다. 널널해요. 제 강의만 들으시면요. 100% 합격입니다. 믿음 천국 보신지요. 믿으면 합격이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불안한 뒤, 시간이 얼마 없는 뒤, 이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버리세요. 100% 합격. 제가 아는 강의만 들으시고요. 그대로 여러분 따라와 주십시오. 합격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부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이에요. 정신분석. 정신을 분석하죠. 정신 안 보이죠. 그래서 정신 안 보이기 때문에요. 무의식 세계를 강조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강조했다. 무의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다. 다시 갑니다. 프로이트 나오면 뭐라고요? 무의식을 강조했다. 정신분석적 이론이다라고 하고요. 성격 이론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인간의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무의식 세계에 나왔죠. 무의식, 부적응 행동. 이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는 게 무엇이냐? 무의식에서 나오는 불안과 갈등이다. 여기서 정리합니다. 프로이드의 어떤 이론을 공부할 때는 첫째요. 학자가 나와요. 학자와 이론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이 이론을 만들게 된 상담의 목적이 나와요. 이 목적과 관계된 상담의 기법이 나오고요. 이런 이론, 이런 내용들의 쭉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알아야 돼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 프로이트가 이거 왜 만들었어요? 문제가 있다고 만든 겁니다. 인간은 어떤 문제다? 불안과 갈등이 문제다. 그런데 어디서 무의식, 보이는 게 아니라 무의식 세계의 불안과 갈등을 방어하는 게, 없애는 거. 그래서 부적응 행동을 적응 행동으로 오랫동안 훈습을 통해서 고치는 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인간의 정신 세계는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강의하실 때 의식, 한 개인의 현재, 각성, 각성에 별표하시고요. 있는 모든 행위, 모든 행위에 별표하시고요. 감정들을 포함한 데 감정들을 별표하시고요. 각성과 모든 행위에 별표하십시오.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의식 갑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노력하시고 쉽게 의식과 할 수 있고 사고. 이렇게 강의하면요. 미쳐버려요, 여러분. 이 강의할 필요 없어요. 뭐로 강의들이에요? 책에 다 써있는데. 그냥 글씨 있는 걸 읽으려면 뭐로 써있어요? 무의식이란 의식적 사고에서 억압되고 금지된 생각이나 감정을 하고 자기 힘으로 의식으로 떠올리고 없는 생각과 감정을 안 합니다. 자, 3번 성격에 구조 갑니다. 인간의 성격은 원초라 가고, 자라 가고. 이거 글씨 읽으면 뭐로 강의해요? 책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강의가 의외를 많아요. 의외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복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정말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강의 몇 번 해봐요. 글씨 읽고, 글씨 들려주는 그런 강의는 공부에 전혀 필요치 않아요. 이거는 버리는 강의예요. 버리는 카드예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볼 필요 없어요. 이거 안 보려고 강의 듣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 안 하려고 강의 듣는데 왜 자꾸 책에 글씨를 봐요? 책에는 이런 개념들을 써 놓은 거고요. 강의는 제가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포인트를 안 잡아주면 뭐하러 강의해요? 그냥 책 보면 되죠.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빙산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빙산, 얼음산이에요. 빛이죠, 이렇게 얼음. 밑에 시면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빙산과 빙산. 보이죠? 보이는 건 의식이에요. 아, 눈으로 보이는 거. 현실이죠, 현실. 그런데 여기는 전의식이라고 해요, 전. 여기는 보이는데 밑에 문을 자세히 보면 보여요. 이걸 전의식에 조금만 의식하면 보이는 거. 예를 들면 가만히 있어봐. 너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너 누구더라? 가만히 있어봐. 너 고등학교 동창인데 가만히 있어봐. 맞지?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지? 아, 너 철수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 떠오르는 거. 이걸 전의식이라고 해요. 무의식은 뭔가, 뭔가 내 인생에 안 보이는데 자리를 잡고 있어요. 뭔가가 움직여요. 이 시면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시면세계. 이걸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나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잠깐 가겠습니다. 이건 이론이에요.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요. 이걸,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아, 이건 기본적인 개념이고 시험에는 안 나오는구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죠. 적지 마세요. 제발 좀. 지금 설명한 거 구경하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론에 앞서 조금 이렇게 앞에 잔소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관 갔어요, 영화관. 영화관 가면요, 어떤 사람은요. 다 팔짱을 끼고 감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콜라를 먹으면서 팝콘을 먹어요. 이게 좋은 모습이에요.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자꾸 핸드폰을 켜놓고 자꾸 적어요. 영화 내용을. 주인공은 누구고? 빨간색 입었고? 구두는 뭐 입었고? 둘이 만났네? 둘이 뽀뽀했네? 이거 자꾸 적어요. 그 사람, 여러분들 영화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영화를 진짜 열심히 잘 보는구나. 노력을 많이 하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 맛이 갔네? 저 또라이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저 사람은 열심히 영화 보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또라이네. 왜 영화를 왜 저렇게 보지? 왜 저렇게 적으면서 보지? 그냥 감상하면 되는데 그냥 감상해도 기억에 다 남아요, 스토리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글자 하나하나 적지 마세요. 왜 적어요? 헬스크럽도 안 이러고. 헬스크럽은 손으로 뺐나 봐. 손 운동하러 적어요? 나중에 손 운동 많이 하면 풍 걸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감상하세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식이라고 하구나. 이 중에서 하나. 정말로 적고 싶은 분들은요. 아, 그래서 무의식을 강조했구나. 프루이드는 안 보이는 걸 끄집어내려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의식, 안 보이는 세계를, 내 인생을 뭔가 움직이는 안 보이는 세계를 끄집어내는 그 작업을 프루이드는 강조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고요. 성격의 구조,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보는 건 원초와 이드라고 그래요, 이드.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이 있어요, 본능. 그 다음에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 에고라고 하고요. 초자와 슈퍼에고. 이런 성격의 구조를 세 가지로 결정했어요, 결정. 이 세 가지로 결정했다. 그래서 결정론적이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결정론적 입장이다. 결정됐다. 성격이 결정되어 있다.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다. 결정론적이다. 이런 성격은 프로이드는 5세에 결정되더라.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5세에 결정돼요?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이거는 프로이드 세계예요. 프로이드가 얘기한 거니까 그렇구나. 시험에 나오니까 몇 세에 결정된다? 인간의 성격은 5세에 결정된다. 그래서 결정론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초와 자아 이런 거 절대 적지 마세요. 구경해야 됩니다. 적지 마세요. 구경. 이 병 중에서 저장 중독증이 있습니다. 이거 큰 병이에요. 저장 중독증. 조금 저장하려고 그래요. 옛날식 투지식 공부 방법. 왜 그러냐.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계속 적고 칠판에 판서 20분 하고 저거 그럼 또 20분 동안 판서하고 판서한 거 읽고 이런 수업. G20식 교육 때문에 이게 완전히 잘못됐어요. 교육이. 이거 완전히. 이거 하나만의 공부예요. 공부는 영화예요. 스토리예요. 내 것으로 남아야 돼요. 그걸 내면 적지 마세요. 그냥 구경하세요. 이렇게. 저장 중독증 저장하지 마세요. 이거 중독이에요. 옷도 마찬가지 하시면 여러분 장롱 열어보세요. 꼭 안 입는 옷 엄청 반은 안 입는 옷이에요. 버려야 돼요. 못 버린다니까요. 버리고 갔다가 또 한 번 입어야지 또 들어가고. 이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버리십시오. 그리고 구경하세요. 원초와 자아, 초자가 있는데 원초와 이등은 무엇이다? 본능. 충동적 욕구. 일차원적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충동적 욕구로는 원초와 이등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자아는 원초와 초자와 외부상계사의 본능적 욕구와 초자와의 명령이 쭉 나오는데 조정 역할이에요. 조정 역할. 의식세계. 보이는 거죠. 의식세계, 조정 역할, 통제 역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아예요. 조정 역할, 의식세계, 통제를 잡아주는 게 조아다. 이게 전문의입니다. 다음 중 의식세계를 통제하여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면 자아예요. 초자와는 도덕적자라고 해요. 도덕적자. 도덕적자 하면 답이 뭐예요? 초자와예요. 도덕적자다. 이것도 너무 심각한 병이에요. 예를 들면 종교중독도 있습니다. 종교중독. 애인끼리 연애하는데 종교중독 애인이시면 아주 골대를 져요. 애인끼리 서로 뽀뽀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고 뽀뽀해요. 하나님 제가 뽀뽀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잠깐 5분만 감아주시옵소서. 이런 거 종교중독 미친 거예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강남, 여름에 강남에 가보면, 강남역 금병 가보면 특히 젊은 아가씨들, 민소매 입고 허연살 입고 보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종교중독자, 종교중독 선교자가 앞에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요. 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여인의 허연살을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회개기도 하고. 미친 거예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 허연살이 보이는구나. 이건 뭐예요? 본능이에요. 아, 저 허연살을 보면 안 되는구나. 죄를 지는 거구나. 이거는 너무 초자아가 발달돼서 그래요. 도덕적 자아가 너무 병적으로 발달되었다. 자아는 뭐예요? 아, 아름답구나. 오케이. 요즘은 저렇게 시원하게 또 아름답게 저렇게 다니는구나. 아름답네. 끝. 어우, 젊음이네. 이게 자아예요. 자아, 현실을 인식하는 거. 그래서 초자아는 도덕적 자다. 도덕적 자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요. 침 못 뱉어요. 욕 못 해요. 욕하면 밤새 회개기도 하고. 우리 만약에 힘들어, 공부가. 공부가 힘들 때, 아, 공부 존나 힘드네. 18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맨날 그러면 병이죠. 가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욕하면 막 아, 죄의식을 느끼고 괴롭고 고통이 쌓이고 이건 병입니다. 이건 도덕적 자아, 초자아가 너무 발달되어서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양심. 도덕적 이렇게 나오면 답이 초자아입니다. 현실, 중심, 통제 나오면 자아고요. 본능 나오면 원초화, 본능, 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초화라고도 하고, 이드라고도 하고, 본능이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애구라고도 하고, 초자아라고도 하고, 슈퍼애구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격의 발달 단계가 갑니다. 이것도 아줌마, 여러분,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미쳐버려요. 여러분, 이거 2차에 안 나와요. 2차에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다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2차에 나옵니다 하면 좀 깊이 있게 하지만, 2차에 안 나오면 객관식 문제예요. 객관식 사지선다행입니다. 나올 거 뻔해요, 나올 거. 나올 거만 제가 알려주는 겁니다. 발달 단계, 구강기, 항공기, 남공기, 잠복기, 생식기. 개월 수심이 안 나와요.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구강기 뭐예요? 이불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빨고. 어렸을 때 이불을 빠는 게 안 되면 고체 경선 문제가 술, 흡연, 커서 이런 걸로 비정상 행동이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심심할 때 이렇구나라고 보는 거, 이거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구강기는 0세에서 18개월 사이 이거 꼭 외우세요. 구강기 빨기, 물기, 삼식기 적으세요. 별표 3개입니다. 원초와 이드가 발달되었고요. 구강기 빨기. 이것만 하면 10분이에요. 이거 외우다 보면 불합격돼요. 이런 건 학부나 석박사 과정에서 다 외우는 거지. 우리는 자격증 취득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보고요. 항문기, 개월소 시험이 안 나와요. 배설과 부위겠죠. 이거 하나 나와요. 항문기는 항문기 때 똥오줌을 쌀 때 기저귀를 잘 갈아주면 만족을 하는데 안 갈아주면 여러 가지 불만이 안 보이는 세계에 무의식에서 생긴다. 이겁니다. 그럴 때 고착현상 커서 결벽증이 있는 사람은 항문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항문기에 부모가 똥오줌을 잘 안 갈아주면 항문기에 문제가 생길 때 커서 결벽증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문제입니다. 자, 결벽증이 생기는 때는 언제입니까? 답이 항문기예요. 항문기에 고착현상으로 무엇입니까? 하면 결벽증.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힘이 안 나와요. 이게 김덕기식 강의입니다. 즐겁지 않습니까? 그럼 교수님, 직업상담사에 안 나오는데 청소년 상담사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나오면 다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남금비가입니다. 3세, 5세입니다. 초자가 발달된다. 초자가 발달된다. 초자가 발달된다. 이 초자가 발달된다. 이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도덕적자하라고 그래요. 초자가. 도덕적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나만은 오이디프스 컴플렉스. 이완에는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나온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서 설명 들어갑니다. 오이디프스 컴플렉스는 남자애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내 거야. 3세, 5세 때. 엄마는 내 거야. 아빠 저리 가. 엄마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엄마 내 거야. 아빠 저리로 가. 이렇게. 그래서 경쟁자로 여기는 겁니다. 아빠를 경쟁자로. 그리고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까 아빠의 경쟁자를 자기가 흉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엄마 이리 와봐. 나도 밥 줘. 아빠처럼. 이렇게 하는 거를 이런 컴플렉스를 오이디프 컴플렉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빠가 네가 나를 경쟁자로 생각해?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너 고추 팍 자려버릴 거야. 너 까불면 아빠가 내 고추를 잘릴지도 몰라. 라고 거세 불안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거세 불안. 교수님.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누가 고추를 자르겠어요? 프로이드가 얘기한 거예요. 프로이드가. 저도 몰라요. 저도 공부하면서 이거 되게 이해가 안 되지만 프로이드가 얘기한 거예요. 궁금하시면 프로이드한테 물어보세요. 프로이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거세 불안을 느끼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답이 뭐예요? 남근기예요. 다시 갑니다. 거세 불안을 느끼는 시기 언제라고요? 남근기다. 거세 불안을 느끼니까 내가 양심해.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아빠를 대적관계를 쓰니까 내 양심에 찔리네? 라고 해서 도덕적 자아가, 초자아가 발달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자아, 초자아가 발달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남근기예요. 거세 불안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남근기예요. 오이디프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일어난 시기는 언제입니까? 남근기예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제 한 문제 맞췄습니다. 쉽잖아요. 이 한 문제 맞추면 이 이론 갖고 직업상담사에서 써먹고 청소년상담사에서 써먹고 임상심의사에서 써먹고 직업상담사에서 써먹고 공무원 시험에서 써먹고 사회복지사에서 써먹고 다 써먹어요. 그래서 아주 유익한 공부입니다. 이 내용들이 중요하거든요. 시험에서는. 요아는 일렉트라 컴플렉스. 이거는 반대죠. 그래서 여자아이가 엄마를 적으로 보는 겁니다. 엄마 저리가 아빠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아는 오이딥스 컴플렉스. 여아는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생기는 시기는 언제다? 남근기. 3세, 5세다. 남근기. 3세, 5세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요댁 이런 게 생기는구나. 라고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남근기. 거세불안. 초자발달. 일렉트라 컴플렉스. 오이딥스 컴플렉스. 잠복기는 뭐예요? 이제 학교 가는 겁니다. 초딩. 학교 갈 때 성적 욕구. 프로이드가 강정은 리비드예요. 리비드. 리비드. 리비드라는 주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리비드는 뭐냐면요. 성적 욕구입니다. 성적 욕구. 그래서 성적 욕구에 의해서 인간은 발달되더라. 성적 욕구. 프로이드의 제자 융이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제자 두 명이 있거든요. 융과 아델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융의 분석 심리학. 아델러의 개인주의 심리학이 나오는데 융은 인간은 성적 욕구만 있는 게 아니요. 이 에너지는 성. 이 에너지는 성. 살아있네. 마음. 약자가. 이게 부호가. 마음이 살아있다. 마음이 살아있는 게 성이에요. 욕구다. 그래서 인간의 성은 생활에너지다. 그래서 생활. 인간은 성적에너지가 본능이다라고 얘기한 건 프로이드고 인간의 리비드는 생활에너지라고 얘기한 건 융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하셔야 되고요. 이런 성적 욕구가 침치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 학교 가니까. 초딩 가니까. 그래서 초딩들하고 축구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컴퓨터 게임 하느라고 성적 욕구가 잠복되어 있다. 그러다가 이제 11세 이후에 남녀 성기기. 성기기라기도 하고 성장기라기도 하고 생식기라기도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성적 욕구가 또 사랑 욕구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복잡하지만요. 여기서 정리할게요. 발달 단계. 구강기, 항공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생식기를 성기기 또는 성장기라고 한다. 이 발달 단계 나이는 필요 없습니다. 순서, 구강기, 항공기, 남근기. 두 번째, 결벽증이 생기는 고착현상이 생기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항공기다. 세 번째, 거세불안 남근기. 오이디프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남근기. 초자가 발달 남근기. 이것만 보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전신 분석 상담의 특징이죠. 인간은 과거와 환경의 결정이거든요. 결정,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결정론적 존재이다. 결정론적 존재이다. 또 과거, 과거를 중기시한다. 그래서 과거를 중기시한다. 시험문제 문장에 과거 나오면 무조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에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번데기예요. 빰빠라밤 빰빰 빰빰 빰데기 문제. 과거 나오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결정 나왔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다. 무의식 나오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다. 무의식, 과거, 결정. 부적응 행동을 억압의 증거를 본다. 부적응 행동이 어디서 나온다고? 무의식 세계에 나온다. 무의식의 불안과 갈등 때문에 부적응 행동이 나온다. 그럼 무의식 세계에 불안과 갈등이 문제니까 이걸 해결해야죠. 이 부적응 행동이 있으면 뭐예요? 억압이에요. 억압. 갇혀 있는 거죠. 뭔가 갇혀 있어요. 뭔가 보이진 않지만 갇혀 있어. 이 갇혀 있는 걸 끄집어내서 적응 행동으로 바꾸는 게 상담의 목표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훈습이라고 나와요. 훈습. 훈습. 여러분 보세요. 이제 배가 고파요. 오리집에 갔어요. 너무 배가 고프군요. 오리 훈제 시키면 안 돼요. 오리구이 바로 거기서 먹어야 돼요. 훈제는 오랫동안 익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무의식 세계를 끄집어내려니까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안과 갈등을 끄집어내려니까 오랫동안 걸려요. 그래서 오랫동안 습관을 고쳐야 된다. 오랫동안 습관을 고쳐서 적응 행동으로 바꾸는 상담이 프로이드의 정신부속이다. 그래서 훈습이라는 말이 나오면 프로이드의 정신부속이에요. 훈습이 나왔으면 뭐요? 끝나죠. 고친 거니까. 그래서 훈습 다음에 종결로 이어집니다. 상담의 순서가 맨 막판에 종결이 앞에 뭐가 온다? 훈습이 온다.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종결 앞에 훈습이 오고 오랫동안 습관을 고치는 거다. 훈습, 억압, 무의식, 결정, 과거 나오면 프로이드의 정신부속 상담 이론이다. 특징이다. 지금 제가 얘기한 여기서 기출문제 10문제 풀어봤습니다. 쉽잖아요. 여러분 기출문제 10문제 풀어봤어요.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기엔 답이 팍팍 올라옵니다. 합격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격은 오세에 결정된다. 그렇죠? 오세에 결정되어진다. 라고 보고요. 과거 나왔네요. 과거. 무의식 나왔네요. 나왔죠.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건 상담 기법이에요. 자유현상. 자유현상. 이제 무의식을 끄집어내니까 지금 너를 괴롭히는 뭔가가 있어. 그거를 네가 한번 말해봐. 지금 뭐의 고민이야? 글쎄 뭐가 답답하고 소화불량인데요. 괴로워요. 하여튼 뭐 그냥 뭐 아 그냥. 부모님하고 사이 좋아요? 아버지하고 사이 좋아요? 아버지 그냥 가세요. 괴로워요. 그럼 아버지하고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차유현상. 뭐가 뭔지 모르지만 답답해요. 그래요? 요새 꿈을 뭐 꿔요? 꿈에 뭐 가위 눌려요? 모르겠어요. 꿈 꿀 때마다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의 무의식을 알아보는 거. 꿈의 분석. 꿈의 분석이라고도 하고 꿈의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감정의 전이. 옮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하고 사이는 좋아요? 아버지 얘기 안 하세요. 아, 그렇게 뭔가 감정이 옮겨지는 걸 보고 분석하는 거. 감정의 전이.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그러면 잠깐만요.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아, 지금 손에 힘을 빼시고요. 자, 레드 선. 체면 걸었죠. 무엇이 보여요? 아,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혼나는 게 보여요. 뭐 이런 거 TV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이게 체면조법이에요. 그래서 자유현상. 꿈의 분석. 감정의 전이. 체면술. 이게 기법이다. 꿈의 분석이라고도 하고 꿈의 해석입니다. 꿈의 분석. 꿈의 해석 나오면 프로이드의 상담 기법이다라고 보고요. 본능 갑니다. 상담의 목적. 아까 다 했죠? 여러분, 제가 상담의 강의하면서 다 했어요. 그래서 드라마 보는 것처럼, 쇼를 보는 것처럼 강의량 듣고만 계세요. 이 글자를 본능이나 초자의 기능을 조절하고, 자유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절과 강화 포인트 하시고, 성격 교수를 좋아해서. 이거 하면 그냥 글자 적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요. 시험이 안 나와요. 상담의 목적 다 했잖아요. 시청하시라니까요. 상담의 목적은 뭐예요? 훈습을 통해서 부정한 행동을 바꾸는 거가 상담의 목적이다. 그런데 그런 건 이 이론에서는 이론이니까.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안 심심하면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인문학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읽어보시고요. 상담 기법 나왔죠?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제가 자신 있습니다.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들. 합격하셨어요. 이런 강의를 듣고 합격을 못하시면 인지검사 받아 봐야 돼요, 인지. 인지가 뭐예요,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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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의 영역을 뇌의 회로를 통해서 전두엽과 후두엽의 시댉스를 통해서 인식하고. 이거 다 개나져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영어로는 cognitive and cognition and. 이거 필요 없어요. 시험이 안 나와요. 인지 뭐예요? 대가리예요,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영어로 DGR. 대가리, 대가리. 얼마나 좋아요. 이것만큼은 좋은 표현이 없습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분석하시고 구경하세요. 그냥 쇼파에 누워주셔서.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그냥 과자 드시면서. 맥주 한 잔 드시면서. 저는 술 안 하지만 맥주 한 잔 드시면서. 그냥 아, 저렇구나. 오, 강의 재미있네. 오, 드라마 보는 거다 더 재미있네. 오, 저런 게 있구나. 그래. 이렇게 즐기심이 합격이에요. 합격 그냥 시험 볼 때 답이 저절로 팍팍 올라옵니다. 제발 좀 적지 마세요. 제발 좀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시청하세요. 세 번 시청하면 합격입니다. 자유연상법. 이거 뭘 읽어요. 다 했잖아요. 자유롭게 떠오르는 걸 말해봐라. 체면연법. 레드선. 끝났잖아요. 이걸 뭘 읽어요. 글자 읽지 마라니까요. 저항의 분석. 만약에 저항하는 거. 내담자가. 그런데 왜 상담자가. 왜 저한테 지금 화를 내시죠? 그러면 내담자가.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아, 저항을 보면서 아버지하고 뭔가 관계가 안 좋구나.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다 이해가 있잖아요. 아, 저게 저항의 분석이구나. 그런데 저항의 분석이란 자유연상을 할 때. 그렇죠. 유학이 중요합니다. 유학이 완. 아동이 중요합니다. 아동이 투의 경험에서. 대부분 망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공부해봤자 10분, 20분 날려먹는 거예요.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이거. 마치 영화관에서 종이 다 적으면서 영화 보는 거예요. 종이 다 적는 사람 영화 끝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뿌듯하겠죠. 노트에 적었으니까. 집에서 안 보고. 맨날 그런 거 쓸데없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꿈의 분석. 꿈을 통해서 내담자의 무의식적을 알아보는 거. 전의의 분석. 전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 전의란 무엇인가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의는요. 내담자의 과거에 중요한 인물들이 느꼈던 감정의 생각을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겁니다. 옮기는 거예요, 투사. 전의.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자예요. 내담자가 왔어요. 저보고 자꾸. 선생님 너무 잘생겼어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 보면 제가 너무 행복하고 자꾸 막 웃어져 보고요. 그래서 왜 그렇죠?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잘생겼나요? 그게 아니라요. 제 첫사랑 남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런 내담자의 감정이 상담자에게 옮겨지는 거. 이걸 전의라고 해요. 내담자가 과거에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자에게 옮기는 거. 이걸 전의라고 해요. 역전의는 반대예요. 역전의. 제가 상담을 하는데 내담자가 왔어요. 그런데 제 첫사랑 연인하고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내 감정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맥주 한잔하러 갈까요? 치킨 먹으러 갈까요? 술집에서 상담할까요? 상담자의 마음이 내담자한테 끌려가는 거. 이걸 역전이라고 해요. 이런 의미만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의와 역전이 안 좋은 거죠. 전의와 역전이는 안 좋은 건데 이 전의와 역전이를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한테 끌려가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끌려오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상담으로 역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의와 역전이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절대로 나쁜 건 아니야. 절대로 나쁜 건 아니다. 왜? 상담으로 역이용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전의와 역전이는 상담에서 불필요한 요소다. 그러면 왠지 그렇지? 라고 해서 여러분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출제자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낚시바늘을 쭉 낚시줄을 틀어서 딱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틀리게 만드는 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우리는 거기 낚시줄에 안 걸리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전의와 역전이는 상담에 불필요한 요소다. 그러면 필요할 때도 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전이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 해결책은 뭐냐면요. 우리도 전문가 자격증을 따면 상담사 아니겠습니까? 상담사 하실 거잖아요. 전문가니까. 자기 분석과 교육 분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역전이 전의 상태구나. 라고 근원을 파악하고. 그것도 안 되면 슈퍼바이저, 감독관, 상담자의 스승, 감독관에게 지도감독을 받는다. 세 번째,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전문가에게 위임한다. 이게 세 가지. 이건 2차에도 나와요. 역전이의 해결 방법 세 가지를 간단히 쓰시오. 자기 분석과 교육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의 전원을 따져본다. 2,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역전이를 하나 차린다. 3, 다른 전문가에게 위임한다. 이게 2점, 2점, 2점에서 6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심도 있게 보시고요. 여기서 잠깐 갑니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요. 상담사는 자신의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상담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삑짤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으면 상담하지 말아야 돼요. 역두지 상태가 오면 상담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전문가에게 위임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치료가 안 됐다. 역전이가 해결 안 됐다. 그러면 다른 전문가에게 위임해야 돼요. 역전이 상태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주고 상담을 완료해야 한다. 삑살입니다. 해석합니다. 해석. 자유연상금 저항 전인관계 등을 분석하는데 이거 뭐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요. 이 이론이 프로이드가 미나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곡 원소에 대한 프로이드의 이론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요. 읽어도 잘 몰라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강의거든요. 그러면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담자의 행동을 상담자가 전문가잖아요. 내담자의 행동을 전문가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적하고 근본적 의미를 지적하고 설명하여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담자의 문제점을 상담자가 전문가 입장에서 근본적인 의미를 지적하고 설명해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해석이라고 한다. 이게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보이는 설명의 설명. 상담자가 내담자를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문제에 설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답이 뭐예요? 해석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훈습은요. 아까 또 설명드렸던 말로요. 오랫동안 오리훈제. 오랫동안 내담자의 방어와 갈등을 오랫동안 해석을 통해서 수정해서 하는 거. 수정해서 반복적인 해석을 통해서 정상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거. 이런 내용이 복잡해요. 내담자의 갈등과 방어를 이런 거 다 외우면 미쳐버려요. 여기서 미쳐버려요. 그래서 훈습은 오리훈제 오랫동안 잘못된 부정행동을 고쳐주는 걸 훈습이라고 한다. 그래서 훈습 어디 나온다. 프로이드의 정신부석의 주요 개념입니다. 3단계 알 거 없습니다. 버텨주는 건요. 그냥 버텨주는 거예요. 그냥 말 들어주는 겁니다. 간직하게 간직하게 시험이 안 나옵니다. 방어기제 갑니다. 방어기제 시험이 엄청 나옵니다. 1차 2차 공의 같이 나옵니다. 방어기제는 커피 1년 먹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